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이론전공 황지혜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회로 BNR에서 8주일 동안 인턴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정책실에서 일하고 있어서 최대한 많은 걸 배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박성원입니다. 사적관만 정책 교육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미술이론전공회의 과제학 중인 박태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광주 비엔날레 전시회 부전시팀에 합격되어 있고요. 앞으로 소감은 바퀴 움직이는 전시팀에 공부하셔서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남대신 그룹은 유소학과 이론전공 황지혜입니다. 김성현입니다. 현재는 전시회 부전시팀에서 수강하고 있고 더 열심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제외 부인 전서현이라고 하고요. 또 저는 첫날 내에서 현장실수로 참여하겠는데 생각보다 교육팀에 프로그램이 많이 공개되어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평양 강남도로 갑니다. 앞으로 8주 동안 홍보받고 참고해서 유선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바뀌어진 직장생활인 만큼 열심히 배우고 좋은 경험을 많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양 강남도로 갑니다. 열심히 일기했는데 열심히 일기했는데 항상 열심히 일기고 우리 애가 처음에 자아가고 우리 애가 처음에 자아가고 우리 애가니까 우리 애가 너무 많아서 우리 애가 너무 많아 아, 우리 애가 너무 많아 항상 고생하시는데 안녕 우리 애가 처음에 자아가고 우리 애가 처음에 자아가고 우리 애가 처음에 자아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